아이들에게 트럭은 좋은 친구이고 청년들에게 트럭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트럭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트럭은 따가운 시선과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트럭과 우리의 멀어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현대자동차가 힘을 모았습니다. 차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판스프링 하지만 일부 트럭 운전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개조되어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에서 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다른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적재함 지지대에서 어린이 안전 지지대로 판스프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블루엔즈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고 많은 트럭 운전자님들이 방문하여 판스프링 제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제거된 판스프링은 트럭 운전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판스프링 울타리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울타리 전면에는 아이들의 손글씨로 트럭 운전자님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고 트럭 운전자님들도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을 울타리 안쪽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판스프링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견고한 울타리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도로의 위험은 줄어들고 어린이의 안전은 강화되고 모두 트럭 운전자님들의 마음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멀어졌던 트럭과 우리들의 거리가 가까워질 그날까지 현대 트럭 앤 버스는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